사실 고통스럽다는 느낌 자체가 일종의 신호입니다. 고통은 자신을 솔직하게 성찰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괴로움, 즉 슬픔, 좌절감, 소외감, 자기 안의 갈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관찰해야 합니다.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조건화된 반응에 균열이 생겨 자신이 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참 자아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도구입니다. 저는 내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직시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심 기쁨을 느낍니다.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되고도 남지만 이는 어둠에서 벗어나 자기를 올바로 인식하는 빛의 세계를 향해 비로소 첫 발을 내딛는 일이기 때문이죠. 괴로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인식하게 되면 여태껏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아가 거짓임을 깨닫는 데 이릅니다. 또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자신을 제약하는 일도 사라집니다. 만들어진 자아가 우리를 흔들 때 이를 끊어내려면 현재 자신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합니다.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고통을 안기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를 깨닫고 나면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는 자아는 더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. 잘못된 자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니까요. 게일 브래너 저 삶이 괴롭냐고 심리학이 물었다 중 게일 브래너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